아! 세 줄띠였군요. 저렴하구만. 하나 해. 하나 해. 50개. 50개. 어. 불큐가 난 것 같기도 하고. 렉 휴가 난 것 같기도 하고. 극한 돌파요. 아우스도 있지. 아우 저 오르스로는 안 왔다. 아우. 힘 39. 마치 레전드리 다음 옵션이 있을 것만 같아 그런 느낌이네 렉큐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불교구들 자소세트 10만원 20만원 아 잘생겼네 어후 MP3 좋구나 MP 잘 넣어버리네 10.30% 또 나왔네 아 나오긴 나왔는데 아 원래 50개 있었으니까 50억 들어간 것 같은데 아 AHP라서 AHP가 나와가지고 아회가 얘기 필요한데 지금 아 70이야 손해네 손해야 아회가 얘기 되게 잘 팔리네 차이가 많이 나는 70억 5,000 아회가 이걸 뽑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10세트 안에 뽑아야 돼 맞춰요 그래야 본전인 거 아니야 100개 안에 성공해야 돼 100개 안에 이게 되나요 120개이면 몇개야 30여덟개를 아회가 얘기 필요한데 30여덟개 30여덟개 납기 전에 성공을 해야 돼 30여덟개 30여덟개 아 느낌 너무 안좋은데 아 아닌가 갑자기 어마무시한거 나오네 와 세번째 줄이다 나 세조를 언제 한번 뛰어보려는 거야 죽어도 안되네 세조를 나도 한번 떠볼 때도 된거 같은데 아 얼마 남지 않았어 확실히 빡세긴 빡세 50개밖에 안 남았는데 50개밖에 안 남았는데 하하 안 나올 것 같다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안좋은데 아 두번째 줄 나름 나오는데 첫줄이 오히려 안나올 아 열심히 돈 모아야되는데 왜 자꾸 돈을 쓰고 있냐 나와야 본전인 되지 아 이제 손해요 손해요 아 계속 맨다 난리났다 귀에는 세졸뿐이다 본전 하더라도 좀 잃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메고 놔야지 깜짝이야 좀 이럴 익숙해질 아 악 아 어 뭐하는 거야 아니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계속 내다 계속 내다 난리났다 뛰어지도 못했네 투자를 했지만 그대로로 다 잃었다 다 잃었어 다 잃었어 돈 아껴 써야 되는데 50 60 70 80 거제는 90억 되겠는데 원래 있던 거 플러스 7만 원 있었고 90 한 100억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? 아직 옵션도 안 됐다 130 아니 왜 안 나오는 겨우 왜 안 나오냐 이해가 안 되네 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아 진짜 그거밖에 없겠어 그거 하나뿐이다 그거 하나뿐이다 그거 하나뿐이다 그거 하나뿐이다 아 아 아주 찝찝하네 아 개소내긴 한데 개소내긴 한데 개소내요 나온 척하고 내가 가고있던 거 팔아야겠다 하하하하 나온 척해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아 나온 척하고 내가 가고있던 거 팔아야겠어 아 이런 건 얼마저것 파나 나 300억 주고 샀던 거 같은데 팔릴 예시 없을까? 아 300억 하면 안 팔릴 거 같은데 마치 띄운 것처럼 아 3줄 띄웠겠네요 아 사실 아획아획을 필요해가지고 그럼 이제 아획이 200%가 됐죠 얼마이템 가져와 매액 매액올템 딱 착용해 됐어 그리어 아획 200에 매액 100을 맞춥니다 아획으로 바꾸라던 이유는 펜던트를 차라리 보스를 돌잖아요 제가 뭐야 먼치의 밥 보러다가 그래가지고 매액 매액 아획 보다는 아획 아획을 해가지고 보스의 좀더 아획 20%라도 추가해줄거 바꾸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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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